SK그룹이 미래 자동차 시장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9에서 4개 관계사가 공동 부스를 끓이고 각종 차량용 제품과 소재 등을 선보였는데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핵심 파트너가 되기 위해 그룹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박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너지, 통신기업인 SK그룹의 부스에 자동차가 전시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C 등 SK그룹 4개사가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을 정조준하며 숨겨놨던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자동차의 중앙 계기판에서부터 변속기가 있는 곳까지를 터치스크린으로 꾸민 화면은 흘러내리는 듯한 곡면을 만들 수 있는 SK이노베이션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소재가 적용됐습니다. 전기차의 심장 배터리, 자율주행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차량용 반도체는 각각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의 작품입니다. SK하이닉스의 차량용 반도체는 일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보다 가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품질과 수명을 갖췄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5G 통신의 핵심은 SK텔레콤의 몫입니다. 모빌리티 시장을 노린 SK그룹은 전시 부스도 아예 자동차 제조사들이 모인 곳에 꾸렸습니다. 현재 출품한 이 제품이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로 해서 유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리의 단단함과 경도를 유지해서 내부에 있는 OLED 패널이라든지 회로 기판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구분 형태를 쉽게 구현하고... SK텔레콤은 첨단 기술의 향연 CES에서 타선업과 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폰을 5G로 하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삼성전자가 인수한 자동차 전장기업 하만과 협약을 맺고 함께 차량용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정한 SK그룹. 기술과 기술이 만나는 융합으로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경민입니다.